1 2 중에 누가 좋겠어 특성을 좀 보까 질주가 없네 나이는 고판창신이 훨씬 어리네 적코스트 신속 있는 애 데려오자고? 산무가 신속이 있는데 아 얘는 성대리네 고판창신은 성대리라 조금만 더 있으면 성받겠는데 얘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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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래도 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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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판창신 나랑 친해 병사수 8,596 헤나하고 다치견 여기 정비 다음 해야되겠다 헤나를 어떻게 올리지 꺼져 어이씨 응 뭐야 아 뭐야 더 좋은 애 있네 아이씨 횡정 고송아 점점 더 좋은 애들이 있네 아까 산무가 신속이 있었는데 가증은 뭐예요? 가증할 거점? 거점 이거 하난데 뭔 개 아 물자를 달라고 할 수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전에 정비하라 그랬지 여기 이거 이 길 5단계로 정비 투자 계속하고 다른 애들 어디갔어? 어? 아 이런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리를 얻었어? 그거 하다가? 야 1조가에 1조 반가 자살 좋아 좋아 밤부창경 그래 아까 이 로보트 그래 나 로보트 얘 멋있어 멋있더라고 얘 로보트 데려와 얘 아 로보트 멋있더라고 친해지고 로보트랑 우리 로보트 로보트 이거 주고 가신단 측근 기본 소성 수비력이 상승되고 통설 경험치가 상승하며 부하 무장이 5명 이상이면 개방이 된다 문관직 봉행 내정을 담당하며 영지의 발전을 수환에 발휘하는 개시 가신 어 정치가 엄청 높아야 되는데 삼봉감조 지금 몇이야 삼봉감조 아직 아직 설익었어 4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익어가지고 발라먹을 수 있지 야마모토 간스켈 정치지출 500 조력 정치지출 500 조력 정치지출 500 삼봉감조가 주의 불만을 갖고서 당가에게 강하게 오고 싶어합니다 그 내통해가지고 침반이 되겠니 그거 아니야 좀 좀 더 좀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정혜원도 이쁜데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 축성 치부판 인구 4900 4900 별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정비나 하자 묘목성으로 오는 길 중에 올릴만한 길 올려야 됩니다 왜 다른 애들은 못주게 돼있어? 희한하네 공가옥부 아따 바쁘다 그지 요거 나가서 한번 삭 쓸고 와 8000으로 갖다 밀어버리고 보자 무장은 나하고 무전신호 무전신호 이렇게 크으 최고야 최고의 전투야 최고의 전투가 아니라 최고의 장군들이야 중심의 장군들이야 능력치 미쳤어 뭐 약하지 나 가볼까 가자 조개컬레다 쯤 찡기였죠 녹아버렸고 가오가 이거 변신하냐 예스 3몸 감자의 반신반에 친반에 응하여 밀담만 했습니까 오 굿 3몸 감자 이제 우리쪽으로 넘어온다 친반이면은 인발이나 모반이랑은 다른건가 친반은 뭐지 아 전투중 배반이에요 그럼 아직 아니야 아 축성하고 싶어 축성할 곳이 없어 사정이면은 병사가 증가하고 석고병사가 증가하고 신앙무은 등 생산량이 증가한다 무은은 만땅인데 여기 신앙 오져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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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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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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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